안녕하세요. 악보 없는 기타교실 PNF 왕쫓자 가요편 이번 시간에는요. 교본 40페이지에 둥근해가 떴습니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부분은 뭐죠? 다안다다입니다. 다안다다. 앞에서 계속했던 다안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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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코드 잡고 1번줄이 첫음이에요.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주법만 먼저 시작. 이제 주법도 많이 빨라졌죠? 주법도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. 익숙해지는 거예요. 주법도 몇 개가 안되고 코드도 많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다안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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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둥근해가 떴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서 둘, 셋, 넷. 제일 먼저 이를 닦자. 윗니 아랫니 닦자. 둘, 셋. 세수할 때는 깨끗이. 이쪽 저쪽 목 닦고.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. 둘, 셋, 넷. 땅. 자, 이제 한번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 D코드죠? D는 312. 그렇죠. D는 312. 차전퉁. 312. 잡았나요? 네, 약지는 몸통 쪽 가까이로 좀 신경 써서 잡아주세요. 그래야지 점점점점 더 벌어집니다. 힘이 생겨요. 벌려서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! 둥근해가 떴습 올라와야죠. 둥근해가 떴습 없을수록까지 그 다음에 G. 561 잡고 G. 5 검지로 2프렛 5번줄 561 561 됐나요? 잡으셨나요? 시작! 니타! 한 번 더 시작! 니타!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D는 312 D는 312 D에서 G도 동선이 길어서 좀 쉽지 않아요. D, G, D, G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.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자리에서 시작!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A코드 잡고 A는 432 잡았나요? 432 시작! 서, 둘, 단, 다, 다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D는 312 D는 312 잡았나요? 312 약지 항상 신경 써주세요. 벌려주세요. 시작! 제일 먼저 일을 없을수록까지 시작! 제일 먼저 일을 그 다음에 G, 오르길 잡고 오르길 잡았나요? 네, G가 좀 오래 걸리죠? 네, 오래 걸려서 오르길인가요? 이렇게라도 암기해주세요. 네, 오르길 시작! 다, 자 한 번 더 시작! 다, 자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D는 312 여기서 D, A, D예요. D, A, D 주법 한 번씩 즉, 두 박자씩 신경 바짝 쓰고 D, A, D 암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D부터 시작! 윗, 니, 아래 그 다음에 A A는 432 잡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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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, 다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빨리 잡으세요, D D 잡았나요? C, D 시작! 차, 둘, 셋, 넷 자, 그 다음에 세수할 때 G코드 잡고 G 잡았나요? G, 고르길 G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네, 준비하세요. 시작! 세수할 때는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D는 312 약지 신경 써주셔서 몸통 쪽으로 보내시고 시작! 깨끗이 없도록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박자씩 바꿔요. G 둘 D 둘 A 둘 D 둘 D, G G, D, A, D예요. G, D, A, D G, D, A, D 이것도 암기하셔서 갈 수 있으면 좋겠죠. 먼저 G코드부터 잡고 이쪽 저쪽 오르길 시작! 이쪽!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빨리 잡아주세요. 빨리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시작! 저쪽!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432, A 432, A, 432 자, 맞나요? 못다! 그 다음에 D코드 잡으세요. D코드 D는 312 자, 맞나요? 좀 더 빨리 잡으세요. 빨리 시작! 고! 그 다음에 머리 빗고 D코드 계속 갑니다. 시작! 머리 빗고 슬 그 다음에 G코드 잡고 G는 오르길 오르길 잡았나요? 시작! 이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약지 신경 쓰시고 D는 312 여기도 D, A, D가 두 박자씩 가죠. 시작! 고! 이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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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D코드 잡고 약지 신경 쓰시고 D는 312 여기도 D, A, D가 두 박자씩 가죠. 시작! 고! 고! 그 다음에 A코드 432 빨리 잡으시죠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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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봄! E! 그 다음에 D코드 빨리 잡아주시고 D코드 312 시작! 시작!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, 두 박자마다 한 번씩 변하는 코드들이 있어요. 그거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암기하셔서 연습해 주세요. 그러면 이 곡은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곡들이 마찬가지고요. 그렇게 또 빠른 속도로 집중해서 재촉하면서 연습했을 때 훨씬 더 코드를 빨리 습득할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